흥농TV 흥농TV 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편산면에 있는 신택수 사장님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우리 사장님 9월 25일날 신고 10월 20일날 1차로 와서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갖고 오늘 11월 5일입니다.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부안에 갔다가 가는 길에 우리 사장님 그동안 또 2주 후에 어떻게 변했나 궁금해갖고 또 마늘을 좀 촬영하러 왔고 또 2주 후에 또 어떻게 변했나 우리 농가들한테 좀 보여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요새 마늘 파종하고 10월달은 별로 비가 안 와갖고 전반적으로 가뭄을 많이 타고 있는데 지금 작황이 어떤가요?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중간에 스프링쿨러로 두 번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한 4mm 5mm 정도 물이 비가 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땅을 파보면은 습은 적당해요. 현재까지는 이 밭은요. 그리고 작황이 저보다도 한 열을 빨리 심은 밭이 또 있었거든요. 그 밭이나 제 밭이나 성장 속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에 사장님 다녀가신 뒤에 1차 영상 찍고 나서 열흘 후에 제가 여기다가 농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 농약에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FA100 그 다음에 하나로 뚝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소독을 아는 밭이라 20일 후에 이게 성장한 뒤에 엑스칼리버고 새토양을 관주를 한번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물약을 할 때 새토양도 같이 섞었습니다. 섞어서 한번 해주고 제가 이번 주 내일 모레 토요일날 다시 한번 2차로 열흘 단위로 제가 위에다가 연면 살포를 해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한번 3회 정도 해보면은 인근에 있는 마늘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은 흑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기빌로 땅 살리기 몇 평에 하나씩 넣으신 거예요? 오 40평에 한 푸데스 40평에 하나 넣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심종했고요. 심종하고 이제 위에 나와서 이제 20일 만에 연면 살포 한번 해주신 거 아닙니까? 관주를 했죠. 관주를 다시 한번 했죠. 그래서 이제 마늘을 월동 전에 뿌리 확보를 잘 해야 냉이의 동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이제 뿌리 확보가 잘 돼야 내년에 수확량이 이미 여기서 결정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마늘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파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한정은 파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파종되어 있는 마늘들 월동전 관리 이쪽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또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동전에 이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농 4종 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뿌리 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정이 됐고 지금부터는 땅병, 토양병 있죠. 토양병에다가 고자리파리, 애벌랩 피해 이런 부분을 방제를 해주는 것이 제일로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관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분들은 성장이 안 된다고 해서 웃걸음을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웃걸음을 했다가는 아주 이제 낭패를 봅니다. 이게 성장이 되다가 겨울에 강추기가 와버리면은 이게 이파리가 데쳐지거든요. 그렇죠. 절대 웃걸음은 제때 해줘야지 성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늦게 심었다고 해서 다시 웃걸음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런 걸 안 하셔야 되고 저는 여기에다가 살균제, 살충제, 입제를 다시 한 번 뿌려줍니다. 위에 비닐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그 비닐을 치기 전에 살포를 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위에다 살포를 해주면은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바람에 의외든 물에 의외든 비가 의외든 들어가서 이 뿌리 주변에 이게 살균제, 살충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해주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고 올해는 이렇게 가뭄이 심합니다. 또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가뭄이 심하니까 한 20cm 정도, 10에서 20cm 정도로 파먹으셔가지고 습이 촉촉하지 않으면은 스프링클로 돌려주셔가지고 물을 좋게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겨울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11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농 4중 세트인 중에 F-105 하나로 뚜고고 그다음에 새투양 같은 것 이런 정도를 가지고 11단위로 농약줄 효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동전 관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엑스칼리버 처리, 땅 살리기도 없고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은 저쪽 밭에 가면 무처리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한 번 비교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캐서 처리한 거하고 안 한 거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한 게 월동전의 뿌리 확보를 확실한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캐 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그리고 저쪽 밭에 가서 다시 한번 뿌리를 뽑아보시죠. 무처리한 거 한번 같이 뿌려보시죠. 그러십사요. 예. 사장님 뿌리 한번 좀 깊이 한번 뽑아보세요. 이게 이제 9월 25일 날 파종하고 오늘 11월 5일 40일 된 겁니다. 40일 됐을 때 뿌리를 한번 처리한 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아닌 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시죠. 뿌리 발달 잘 됐죠? 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아니 끊어졌어도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 더 뽑아보시죠. 예. 이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되면은 문제가. 이제 월동전의 뿌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신 건데. 그 옆에 거를 뽑던 것 같은 거 하나. 예. 그거 한번 뽑아보죠. 예. 끊어졌더라도. 예. 뿌리 상태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강움도 덜 타고. 월동전에 이제 뿌리 확보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수확량 사고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있네. 여기가 이렇게. 파란 곰팡이가. 예. 마늘을 뽑아보면 다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엑스칼리버 처리 해가지고. 침지한 뒤에.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렇죠. 그 엑스칼리버 가루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곰팡이가 쓸더라구요. 예. 뿌리 만족스럽죠? 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5일날. 25일날. 9월 25일날. 엑스칼리버 처리 해갖고. 9월 25일날. 파종 해갖고. 예. 오늘이 11월 5일. 예. 딱 40일만에 이제. 뿌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무처리바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쪽하고 봐서. 엽수 차이도 많이 나네요. 저쪽에는 이제 다섯 개 여섯 개 엽이 나왔는데. 예. 여긴 지금 세 개 많이 나온 게. 네 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9월 20일날. 20일날. 파종하고. 우리보다도 5일 빨렸어요. 아니 제 것보다도. 저 처리구보다도. 예예. 오일 빠르고. 예. 오늘 이제 11월 5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5일. 늦고. 늦고. 그런데도 생육상태는 저거보다 작고. 예 빠르고. 예. 오일 빠르고. 예예. 그래서 이거 뿌리 한번. 이것도 한번 뿌리 한번. 한번. 보여드려야. 우리 사장님이 확인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큰 걸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요 앞에 요 앞에. 요걸로 올까요? 예. 그거 두 개 구원해 보십시오. 예. 해봅시다. 예. 그거 하고. 또 저쪽 거 한번 보시면. 요게. 예예. 시켜 뽑혀치네. 아까. 아까 뿌리보다도. 예. 굵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굵기도. 이것은 가늘고. 예. 또한 길이도 안 길고. 예예. 그러죠. 예예. 뽑는데도. 힘없이 나오고. 예. 힘없이 나오고. 안 박으니까. 심없이 뽑히고. 그래서 이 밭에서 이건 제일 큰 거 잖아요. 예. 작은 것도 요 앞에 좀 뽑아보세요. 요 한 번 뽑아보세요. 아니요. 요쪽.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굵기가 틀리거든요. 굵기가 틀리거든요. 가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요런데도 엑스칼리버 채 했을 때는 여기가 곰팡이가 있었는데 곰팡이가 없고. 예예. 그냥 요 마늘에서 나온 뿌리고. 예예. 이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저쪽에서 보셨듯이. 뿌리가 발근도 잘 되고.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굵기도 틀리고. 키도 더 크고. 엽수도. 염폭도 더 크고. 여러가지 지금 작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하고. 안의구의 차이는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해보니까. 3분의 2는 더 커요. 그 페트빙이 더 높은 것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든 그 농작물은. 첫째 기본적인 것은. 뿌리이거든요. 뿌리 내림이라든지. 뿌리가 건강하면은. 위에 있는 이. 결실은. 예예. 잘하는 것은. 잘하지 말하기도. 그렇죠. 조금만 관리하면 잘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이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 예. 기본을 지켜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죠. 밑에다 넣은.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효된 탭이. 적당하게 넣어줘야 되고. 거름도 질수인상가리 라든지. 이런. 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성분을. 적당히 넣어줘야지.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한다든지. 예. 지금 뭐 이렇게. 특효약은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넣어주고.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결과적으로. 위에 자라는 것은. 잘하지 말아 해도 자라집니다. 하여튼. 월동전에 관리 잘하셔서.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많은 수확할때. 금년같이 또. 수확 많이 하셔서. 좋은. 상품 만들어서. 예. 또 슈퍼 700의. 우리 농가들이. 또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금년에. 우리 사장님이. 미처 공급 못한 종자. 예. 내년에는 또. 공급해달라. 우린 농가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 분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1단위로. 어쨌든 간에. 저는. 4종 세트를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요런 영양제 부분을. 겨울에. 뿌리 확. 뿌리를. 건져내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년 봄에는. 잘 자랄거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제. 땅 살리기. 저는 요새.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좋은. 칭찬을 많이 들어. 기분이 좋은데. 금년에. 이제. 8, 9월달에. 비가 많이 와갖고. 마늘 심을 때. 예. 밭들이 질어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비려 뿌려놓고. 한 20일 있다가. 밭에 가서. 노탈을 치려고 하니까. 땅 살리기 처리한 데는. 해수가 잘 돼갖고. 토양이 부실부실. 그래서 좋았다. 아예. 또 이제. 봄에 넣고. 생강 심었던 분들. 생강 수확했는데. 생강에. 흙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흙이. 달립이 조성돼갖고. 흙이 달라붙지 않는거에요. 네. 그래서 작업해기가 편했다. 상품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많이들 칭찬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도 이제. 땅 살리기 써보셨으니까. 토양의 공급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잘하고 계시니까. 또 내년에 또 잘하셔갖고. 더 좋은 상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ealth. ng bus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